네 영상 계속 이어서 갑니다 에이 이런 이런 10분이 더 걸렸어요 아무튼 잡았어요 빨리 빨리 토셔야겠죠 하하 멀리까지 나와야 되잖아 아 왔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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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하하 하하 이 minuteです who gives this guy we got off that mudball with the money didn't we? only after the talking tree betrayed us i am Groot i do not speak tree tree hey! you got a problem with Groot you got a problem with 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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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ne problem at a time lady hellbender will seek her revenge mark my words then she'll have to get in a line first i gotta call carell the sooner we get this fine paid the better yeah! so we can go back to focusing on being broke 헛 그리고 보증 밴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지? 뭔가 문제가 있어봐요? 하하하하, 뭐야 라마가 사고쳤네 많이 이른다 하나도 그가 더욱 그가 자극을 주지 않다는거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의 면을 고정보는, 우리는 도로를 위해 도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을 고정보는 나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vacore가 도로를 전해드리는 빼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을 고정보는 더 좋습니다. 그 사이의 면을 고정보는 역할을 보았습니다. 그 면을 고정보는 면을 고정보는 기관으로도는 이 면을 고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을 고정보를 누르면 모두의 가정별로도 다른 노vacore fleet으로도 얻는 것입니다. Right we made a promise I know the promise TV can pinpoint where Corell is we pay the fine quote are you freaking kidding me that way we don't have to keep looking over our shoulders for Nova on the next job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 추가?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 추가?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 추가?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을 사용하자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을 하자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 스타르트 방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왜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가... 이게... 아니요. 아니요. 말하자면? ever been to shiitari prime? 더 이상 이상하게 말하자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알죠. 흘리기, 그릇기, 흘리기, 러시기기, 러시기, 은근히, 예, 힘들게 잊지 못하고. 제가 몇 개의 전화가 부족해 보였는데, 그는 이 때에print은 거의 아닌 것 같고, 이는 죽을 수 있었다. 나 그냥 어린이들이 진짜 진짜 유리한 줄 알았는데, 그들은 내 바깥듯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당신은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음은 많은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참을 기계를 합니다 Richard Rider? 그렇죠, 그 사람, 아내들이 한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거의 다 혼자서 모두 저의 이 Chitauri을 보면 나는 이유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이 Chitauri, Thanos 당연히, 제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일을 얻은 실용이 楽しい 이야기가 나오네요. 드라크스는 그 아리내에게 더 강해졌습니다. 너는 살았다. 네, 내가 잘 지내었다. 결혼식을 했다. 너는 죽을 것 같았을까? 잘 모르겠어. 그때는 아마. 이제는? 별로 없어. 그럼 정말 행복해졌다. 엘린은 알고 싶어, 내가 행복해졌다. 왜 망할 놈의 아버지? 아.. ... 아.. 하.. 아.. 아.. 내가 퀴즈에 가게 된다고 말했지. 마치고, 사장님을 사줄게, 뭔가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안 좋지 않았어요. 그는 polit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가끔씩 애기고, 믿을며. 최선의 아버지 너의 사랑을 원했고, 나의 싸움에 안 보셨을 못 봤어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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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었을 것 같냐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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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었을 것 같냐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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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었을 것 같냐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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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었을 것 같냐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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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생각보다 내용이 기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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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회로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수갑에 고맙습니다, 아버지 에이, 그룹! 이 두 대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생각합니다. 아... 돈이 있다면? 어떤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 말 말하자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Drax... 그냥... 뭐라고요? 아 우리의 삶은 안으로서는 안 돼.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죽을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말했을 때, 그가 그냥 죽은 사람으로만으로만 죽은 사람으로만 죽을 수 있는 것 같다. 삶은... 복잡함은, Drax. 일은 절대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Katath은, 저의 가족을 그리기고, 그가 내가 생명을 수 있는 것 같다. 그가 내가 아직 안을 지키는 것 같다. 난 그가 다시 찾아뵈다. 그냥 시간을 지켜봐. 원래 그것때문에 한거 아냐? 빨리 해라, 퀄리얼. 아직 그 에라이터가 필요해. 빨리 해라. 그냥 있어봐. 그냥 있어봐. 부품의 위치를 찾아내준다 부품 추적기 좋네 이거 이 작업은 당신의 작업이야 퀴즈 오디오 신호가 커진대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네, 당연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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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그리고 너는 저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약에 내가 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을까, 너는 저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로켓, 제발. 그냥 내가 항상 제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팀이, 모두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너는 더 듣지 않나요? Gamora? Gamora knows her stuff, man. 그들은 만방적으로 은신들의 주인이다! 하늘이나 아마..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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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그루트는.. 어.. 특별한 같은 기본식.. 팀원의 특례자 그리고 생각도 적나네 그리고 드라크는? 그 조그마한 건 뭘 그만두어? 라는.. 그... 음.. 컨쇼? 케세? 그 사람은 그런 거네! 그리고 저의 그 운명은 쟤 그룸비 플라크 자기 이 팀에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를 했을때 zomb 우리는 그 막 Nas Vi 드레 mad vi 어떻게 하면 돈을 수 전 너무 정확하게 으 이것 그냥 자 다 이제 행복하니? 끝났어요? 아, 예. 뭐, 일단은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구요 일단은 영상을 여기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레이더 헬벤더를 만나고 무찌르는 것까지 헬벤더의 애완동물을 무찌른거죠? 예, 그럼 헬벤더의 추격을 뿌리친 것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